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리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신장, 우리말로 콩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폐물을 걸러주어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우리 몸의 필터이자 정숙입니다. 해독기능과 수분조절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콩팥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만성 콩팥병이라도 걸리면 평생 투석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여러 질병에도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을 잘 관리하는 것은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보내는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들의 몸에 뵌 나쁜 습관이 야금야금 콩팥을 망가뜨리고 병들게 합니다. 그 결과 만성 콩팥병은 65세 이상 성인에게서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우리들의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습관들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흔하디 흔한 것들이기 때문에 콩팥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콩팥에 대한 기본적인 해부학적 기능과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좀 하고 가시자구요. 콩팥은 두 개의 완두콩 같은 모양으로 우리 자신의 주먹만한 크기로 양옆구리 뒷편에 위치합니다. 하나의 무게가 150g 정도밖에 나가지 않은 아주 작은 놈들이에요. 콩팥에서 만들어진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의 소변은 시누, 요관을 거쳐 방광에 저장된 후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콩팥은 수많은 네프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네프론은 신장의 기능적 단위로써 사고체와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콩팥의 단면을 잘 보고 계시죠? 콩팥은 한 개당 약 100만 개의 네프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두 약 200만 개의 네프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콩팥을 얘기할 때 사고체를 빠뜨리면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혈액이 역화되는 첫 번째 장소이자 콩팥의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고체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고체는 작은 모세혈관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구조로써 여기에서 혈액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거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고체에서 혈액 중에 수분과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을 만들면 소변은 세뇨관이라는 가늘고 긴 관을 통과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 세뇨관입니다. 세뇨관을 통과하는 동안 걸러진 소변이 농축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영양소는 다시 몸속으로 재흡수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분비돼서 최종적으로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는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가 간략한 콩팥의 해부학적 기능과 구조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하셨죠? 아주 간단합니다. 앞서 콩팥은 우리 몸의 필터이자 정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콩팥이 하고 있는 중요한 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의 양을 조절하면서 체액과 혈액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체액 조절 기능입니다. 그래서 콩팥은 우리 몸의 정교한 화학 공장이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먹은 음식들의 소화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걸러내는 여과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었죠? 혈액은 끊임없이 콩팥을 지나가면서 정화되고 여과되어 찌꺼기를 걸러냅니다. 세 번째 기능은 혈압 조절에 필요한 성분을 분비해서 혈압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조열 호르몬을 분비해서 적혈구 세포의 적당한 수치를 유지해 빈혈을 예방하는 조열 촉진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칼슘 섭취와 그 작용에 영향을 주는 대사 조절 기능 또는 내분비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팥이 단순하게 필터나 정수기 같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다른 네 가지가 더 있는 거죠. 뼈도 튼튼하게 해주고 빈혈도 안 생기게 해주고 말입니다. 또 혈압도 낮춰주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콩팥을 잘 관리하지 못해 만성신부전으로 알려진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 작년 그러니까 2020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사이 46%가 급증했다 그래요. 2015년에는 17만 576명이었던 환자 수가 2019년에는 24만 9,284명으로 훅 치솟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무서운 것은 바로 병이 심각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단계가 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기 직전에 도달할 때까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던 습관대로 계속하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은 점점 더 악화되고 말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콩팥을 망가뜨리는 흔하디흔한 우리들의 나쁜 습관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흔한 습관 첫 번째, 국물까지 싹 먹어 치운다. 설렁탕이든 감자탕이든 냉면이든 짬뽕이든 뚝배기를 들어 국물까지 쫙 들이켜서 마시면 참으로 복스럽게 먹는다고 칭찬들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물을 좋아합니다. 얼큰한 국물에 밥을 공기채 말아서 그냥 들이켜든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입니다. 국물 시원하지 배는 불러오지 행복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물을 좋아하는 식사법은 콩팥에게는 그냥 쥐약입니다. 그래서 국물을 남기자는 캠페인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변함없이 국물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염분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하루 염분 섭취 권장량의 두 배가량을 여전히 먹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라면의 포장지에 새겨져 있는 나트륨 함유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합니다. 콩팥을 지키고 싶다면 싱겁게 먹는 버릇을 드려야 합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흔한 습관 두 번째 식사 후 달짝지근한 디저트 식사 후 진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먹는 그 달짝지근한 디저트는 입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아주 최고 중에 최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맛에 빠지게 되면 꼭 식사 후에는 케이크 한쪽이나 과자 같은 것을 먹어치워야 욕구가 해결이 됩니다. 습관이죠? 식사로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단음식이 또 들어가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몸에서는 인슐린을 뿜어내서 혈당을 잡아내리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고 이런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당뇨로 발전하게 됩니다. 만성 콩팥병을 불러오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당뇨병이기 때문에 단음식을 애시당초부터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흔한 습관 세 번째 습관적으로 약에 의지한다 두통이 있거나 관절염, 근육통 등 하여간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겼다 싶으면 약으로 해결하려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작은 뼈두락지나 감기 몸살이 나도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에 더해서 나이 들수록 종합 비타민제를 포함해서 몸에 좋다는 알약 형태로 된 이런 저런 건강식품을 매일 약처럼 먹습니다.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자면 약은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밖으로 내보낼 궁리를 하게 되죠. 주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에서 해독하거나 또는 대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콩팥에서 걸러내 소변으로 내보는 겁니다. 또는 간과 콩팥이 합동작전을 벌여서 간이 약을 물에 더 잘 녹는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콩팥에서 소변으로 물과 함께 약성분을 내보내는 식으로 같이 협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몸에서 약성분을 내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간과 콩팥이 약으로 인해서 손상받기도 쉽다는 데 있습니다. 한 번 망가지면 회복 불가능한 장기인 콩팥을 지키고 싶다면 약에 의지해서 생활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흔한 습관 마지막 네 번째 물을 적게 마신다 외출하실 때 물병을 꼭 소지하고 나가시나요? 운동할 때나 등산 갈 때가 아니라 그냥 외출할 때도 항상 물병을 소지하고 목이 마를 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예쁜 물병을 많이 들고 다니던데 우리 세대도 꼭 가지고 다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특히나 혈액과 심장, 폐, 그리고 콩팥의 경우 8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이 우리 몸에 공급되어야 콩팥이 자기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아니 물 많이 마셔봐야 뭐해? 아유 오줌이나 자주 말입지? 이러면서 물을 적게 마십니다. 외출해서 오줌 자주 말이면 번거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몸의 피는 탁해지고 장기는 망가집니다. 2% 부족할 때라는 음료수 광고가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기도 하지만 수분이 2% 부족할 때가 우리 몸이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지점이고 수분이 5에서 10%를 잃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의 탈수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오우지에 고립되는 등의 이유로 수분 손실이 15%에 이르면 사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기가 번거롭다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콩팥이 망가지게 됩니다. 콩팥은 웬만해 가지고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간과 함께 침묵의 장기로 불립니다. 불평불만이 없다고 돌봐주지 않으면 나중에 삐뚤어져도 한참 삐뚤어지는 것처럼 아무런 통증을 주지 않는다고 건강하다 방치하고 나쁜 습관 그대로 생활했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건강검진만 받아도 콩팥 기능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받아보시고 평상시에는 싱겁게 먹고 국물은 남기고 단 음식 피하고 약에 의지하지 말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생활 습관과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플린 생후반전에 건강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자막 by 진정 자막 by 진정